자 일단은 언니가 1부 종사를 못하는 팔자야. 그리고 2부 종사도 못해. 스스로가 결혼을 아주 늦게 해야 되는 사람의 팔자야. 그러니까 땜질이라는 게 있잖아. 우리가 언제 몇 살 때 나이에 몇 살 때 아무리 어린 시절 내가 좋았더라도 내 스스로가 뭔가 인간이랑 결혼을 하든 남자친구가 있어도 동거를 했든 깨지는 운세거든. 언니가. 그리고 언니 딴에는 나라는 사람이 뭔가 내가 내 스스로가 혼자서 먹고 살아가야 되는 팔자야. 안 그러면 나눠줘야 돼. 안 그러면 나눠줘야 돼. 그리고 언니가 돈을 벌 수 있는 게 서른 네 서른 다 서른 여섯 가지가 금전의 복이 들어있어. 그런데 그 안에 언니의 자주가 깨지면 뭔가 답답하고 금전은 버는 것 같은데 자꾸만 나가고. 사람은 들어와. 남자가 없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뭐 어쨌든 상처를 입고 이별을 하고 이혼을 했던 건 했잖아. 그런데 다시 또 결혼을 하려고 생각하면 안 돼. 그 나이까지는. 그런데 언니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 생각을 하고 있니? 조금? 어. 100%는 아니야. 그냥 있을 수도 있어. 또 이렇게 기대해 볼까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거야. 완전 확고하게 굳힌 건 아니야.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앞전에도 얘기했잖아. 아직까지는 자 본인들이 아니 모르니 그래도 아까 왜 할머니 쪽을 물어봤냐면 본인네가 빌어오는 이게 부처님 쪽으로 간세음보살님 중에 우리 같은 사주를 가지고 계신 분이 너네 친정으로 친가에 그쪽 계열이 그러니까 우리 같이 예를 들어서 이런 무당이 꼭 안 돼도 되지만 그런 신의 가물이 팔자가 있다 보니까 언니가 시집을 늦게 가야 되는 거야. 땜지. 안 그러면 인간의 고력이 있다. 솔직히 뭐 이혼했다라고 설명을 해도 뭐 이렇게 많이 갖고 나왔다고 설명도 안 나와. 어. 그리고 언니가 돈을 벌어서 나 혼자 먹고 멋부리고 쓰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 그냥 지금까지는 어떤 연애의 운. 뭐 남자친구. 내 혼자 있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팔자가 언니 팔자인데. 그걸 언니가 그었다 이 소린 거야. 너무 섣부르게 생각한 거야. 지금도 자 내가 헤어져서 상처는 있어. 자식도 있죠. 자식도 있다보면 보면 마음이 아파. 그런데 아직까지도 본인 스스로가 본인이 아직까지 여자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혼자 살아가지 않고 좀 이렇게 기대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본연의 모습이 어떤 직성이 있잖아. 아이는 아이고. 또 나는 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언니가 좀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엄마의. 그냥 아무도 안 만나고 내가 아이들만 키울 거야.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들어오질 않았어. 자. 되게 심성이 언니가 착한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약해. 그래야 보니까 누구를 믿질 않아. 어. 그리고 누군가에게 막 이렇게 어울려서 막 십실만 엄청나게 사람들이랑 막 이러고 있질 않아. 스스로가. 사업해요. 네. 어떤 뭐 장사 뭐 이런 거야. 네. 장사. 어쨌든. 자. 그것 또한도 언니가 지금 답답해. 솔직히. 그러니까 시국 말고 어떤 내 개인적인 운세를 따졌을 때. 우리가 제일 올해 운세는 어떨까요. 뭐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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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하지만. 본연이 내 사주에 일찍 시집하지 말고 돈을 벌어야 될 그 시기에. 뭔가 본인 같은 경우는 관외. 관운이 있단 말이에요. 공부를 했으면. 관운. 그러면 내가 끝자로 4자로 시작하는 거든. 아니면 뭐 공무원이 됐다면. 그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본인이 어떻게든 가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 8자를 공부의 끈을 내려놓은 지가 꽤 엄청. 학창시절부터 내려놓은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내가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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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오게 되어버린 거고. 또. 지금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이야. 사실. 그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업. 장사를 하게 된 거야. 천직은 아니다. 응. 그리고. 지금 당장. 다른 걸 할 수가 없어. 그냥 있는 게 잘 되면 되는 거야. 있는 게 잘 돼서 모든 게 언니한테 달려있기 때문에 자식도. 일단 내가 잘 되고 내가 돈을 잘 벌어야 돼. 그리고. 36이나 넘어야지만은. 남자가 하다 보니까 뭔가 눈과 나한테 보태지든. 귀인이 오든. 나 혼자 벌어서 안 살든. 그런 운이 펼쳐지는데 그 안까지는. 결혼을 한다든가. 동거를 한다든가. 그러면 정말이다 너. 가슴에 상처 또 입는다. 그러니 마음 단디 먹어라. 정의 움직일 건 아니야. 있는데. 남자친구 있죠. 있는데 내가 헤어지라는 얘기가 아니야. 오히려 안 했으면 좋겠어.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으면 조금 더 오래 연애를 하든 뭔가 그렇게 해서 움직여야지 안 그러면 언니 팔자가 다시 한 번 또 뒤집혀. 또 이혼사주가 있어요. 그렇죠. 1부 종사 못할 팔자. 2부 종사 못할 팔자. 36까지. 그 안에 네가 결혼을 하면 안 돼. 36 이후로. 너한테 귀인 남자복도. 남자복이라고 설명할게. 남자복은 36부터 했어. 그 안에는 나의 어떤 직업적인 어떤 직업관에서 그리고 내가 금연이 조금 있어야지 남자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아. 그 돈 벌어라.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 시기가 가야 아이들한테도 내가 역파가 안 가. 그러니 죽을 만큼 돈 벌어라. 모든 게 다 본인한테 달려있다. 어린 나이에 너무 힘들고 버거울 수도 있어. 그렇잖아. 근데 어쨌든 간에 애엄마가 됐잖아. 그리고 어쨌든 혼자잖아. 그냥 강하게 혼자 그때까지 밀고 나간다는 마음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새로운 일은 없어요. 이동이라든가 이사. 어떤 직업관을 바꾼다든가. 이런 건 안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근데 어쨌든 아웃수에. 작년 수준에. 본인 내가 그렇게 금전에 엄청난 게 복은 없었어. 그냥 겨우 겨우 그래도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그래서 넘긴 운세야. 근데 우울해는 본인이 많이 띄어야 돼. 뭔가 감. 그러니까 뭐라 해야지 감. 뭐라고 해야 할까. 센스. 감. 그리고 뭐 나만의 어떤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창의적. 뭐가 있어야 우울해 그래도 내가. 금전에 복이 조금 열린다라고 나와. 이런 얘길 나오면은 뭔 사업을 하는 거야. 저요? 저는 의류. 의류야? 그래서 감 센스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온라인 오프라인 다 해요? 아니면 온라인만 해요? 방송으로 해요. 방송으로. 온라인이네. 자. 대우는 아니야. 사실 무조건 띄요. 무조건 뭐 요즘 방송으로 이렇게 팔고 막 그런 거죠. 요즘 잘 선택했다. 잘 선택했어. 그냥 너도 말하고 살아대는데 그냥 답변 안 오는 말 해. 그리고 그 정도 자신감도 생겼고 솔직히 어떻게 했나 모르겠어. 본인의 사주를 보면. 진짜 어떻게 했나 모르겠어. 애 때문에. 그러니까 봐봐. 애가 시집에 안 가서 이걸 어떻게 했나 모르겠다고. 방송에다 내 거 본인이 제일 싫어하는 걸 하고 있는데 살아야 되니까 우리 언니가 이걸 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 용기가 참 대단한 거야. 그래서 얘기해 주는데 이걸 갖고 조금 더 센스, 감. 아까 뭐 창의적. 부각될 수 있는 게 오히려 창의적. 센스, 감. 감각이라 표현을 해 줄게. 그게 움직여야 돼. 거기에 더 하나. 포인트를 주자면. 거기에 이제 그 악세사리 같은 것들 있잖아. 그런 거 갖고 우리 언니가. 조금 더 부각되게 하면 너의 영업이 조금은 올라갈 것 같다. 이해 가셨죠? 그러니 다른 거 없다. 언니가 조금이라도 하다못해 봉인회도 받으려고 조금이라도 요만하게라도 우리 같은 곳에 빌든 뭘 해도 하나 없으면 너의 영업이 가능해.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얘기가 뭐라고 해야 되지. 조금 더 금전의 운세. 표현하자면 금전의 운세가 좋아져. 그러니 어쨌든 내가 살아가는 지적이 있을 거 아니야. 본인 사는 곳이 있을 거 아니야. 어쨌든 나한테 어디까지 오기가 힘들면. 거기 사는 곳에서 가까워 있으려도 너 많이 빌어라. 초는 꺼트리면 안 된다, 너. 너는 빌면 비는 대로. 조상회한테 빌면 비는 대로. 너의 어떤 사주를 뒤집어 엎어 먹었기 때문에. 그 운이 34, 36까지 금전을 벌으라는 분명히 운인데. 그 운이 사그라들었단 말이야. 그 운은 분명히 불이 밝혀져서 너는 빌면 비는 대로 너한테는 분명히 우리가 모르게 성불, 효력이라고 해서 설명할게. 그 덕이 있어. 초를 끄지 말라고요. 촛불기도. 꺼트리도 집에 익히면 안 되고. 촛불기도. 그리고 내 사주 팔자. 어떤 땜. 이러고 가면 너 영업으로 간다. 언니한테 돈 붓는 게. 바짝 3년이다. 올해부터. 내년부터. 올해는 영업으로. 올해 가난하여 내년부터 오겠지. 벌써 2월 다 됐잖아요. 어떻게든 어떻게든 보지만. 설마 돈에 운이 붙는다는 건 내년부터고. 올해는 어쨌든 좀 낫겠지. 그렇게 빌어놓고 나면. 내년부터 3년까지. 그게 너한테 돈을 대는 거야. 그걸 모아서 문서를 잡아라. 문서. 집 문서가 됐든. 엄한 데 빌려주고. 엄한 데 꾸고. 엄한 데 그러지 말아. 혜택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고. 너가 그렇게 까난해야 금전이 안 깨져. 주식 투자 이런 거 안 됩니다. 본인이 할 수도 없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못하고. 그래서 조금 더 본인의 생기. 활력소. 이게 팍 하고 올라와서. 탁. 트여야 돼. 그런 거 못하는 사람이 어쨌든 그렇게. 자식 때문에 먹고 살아가야 돼서. 내가 나이도 어리지만. 그래도 이게 한이라고 설명을 할 수는 없어. 그래도 간간이 간간이 살아갈 수 있게끔 죽이지는 않는 운세야. 괜히 많이 빌어. 무당이 빌을 땐 빌을 할 땐 이유가 있는 거야. 어디 가서 빌어야 돼요? 무당집에서. 무당집에서 빌어. 그러니 덕을 쌓아. 덕을 쌓아야. 자식이 좋아지고. 너의 금변이 안 오들어져. 그리고 인간이 변해. 그러니까 나한테 들어와야 되는 진짜의 사람이. 내가 조금 사주를 닦아놓고 변하면 그 사람이. 그러니까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다른 사람으로 채워지지가 않아. 나한테 아까 내가 얘기했지. 너는 서른여섯부터 남자가 그래도 덕이 있다고. 복이 있다고. 남자덕 벌 수 있는. 지금 남자덕 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서른여섯까지 돈 벌고 사주 때문에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누굴 만나도 너는 덕이 없다고. 그러니 섣불로 결혼을 하니. 많이. 이런 거 저질러지 말라고. 가만히 있다가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이 먼저 올라가는 겨기야. 가만히 있다가 네가 저질면 안 돼. 이게 맞다고 널 우기면 안 된다고. 그때까진 충이라고. 그럼 또 헤어짐이고. 또 이별이고. 결혼을 하면 또 이혼이라고. 뭐 하려고 상처를 자꾸 주니. 그것도 자식도 있다며. 뭐 하려고 또 가서 얘를 시집가서 또 애 하나 또 나면 어떡할 거야. 애는 낳으면 안 되고 이제 더. 또 있어요. 팔자가. 응. 근데 지금 또 나면 그 아이는 또 아비가 없네. 어? 뭐 하려고 하자식들한테 그런 자꾸 고력을 주니. 참아. 언니가 좀 참아. 조심해. 조심하면 조심하기만 하잖아. 그때도 제가 한번 점을 봤는데. 제가 애가 들어선데요. 근데 진짜 애가 딱 들어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겠지. 그치? 그치? 그래가지고. 저한테도 가장 팔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응. 이혼한다고. 그러니. 어쨌든 조심할 건 여자가 조심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조심하셔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빌어. 산신령님께. 산에 많이 빌으라고. 우리들 얘기하면 산신령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용왕, 용왕, 실령님처럼. 산신령님은 많이 빌어. 삼실? 산신령님. 산신령님. 산. 산. 산에 많이 빌어. 너 그러고 나면 덕이 있다. 네가 가진 복은 있어. 까먹어서 그렇지. 가진 복은 있다고. 숨은 복은 있다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닦아서 드러내서 금처럼 빛나게 하냐. 아니면 그냥 깔고만 있냐. 그래서 내일이 3년이다. 오래 사네. 치성이라도 올려놔. 너 그래놔야 네가 산다. 정말이야. 그럼 별거 없을 것 같아. 조금만 더 힘내서 생기 있게 삶에 지쳐서도 그래도 오래 잘 버텨내고 나며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 낫고 그렇게 산에 치성이라도 올려놓고 나며 그래도 올해 내가 까라는 걸로 내년으로다가 타고들어서 뭔가 톡톡톡톡톡톡톡. 밥이 밥이 밥이. 이별을 했다라고 해도 밥이 밥이 밥이. 여기서 하나 더. 돈을 벌었는데 아 남자까지 있어야 되겠어. 돈도 깨진다. 사람도 깨지고 이 말 명심해라. 무당이 조심하라고 했는데 그걸 안 조심해서 입꼴났지. 그럼 나도 또 조심하라고 얘기했으면 그 꼴이 또 나오고 싶으면 그 길로 갔으면 좋겠어. 근데 그 길라면 웬만하면 외로워지 마라 이제. 알겠지. 웃으니 이쁘잖아. 웃으니 뭔가 사람이 있어 보이잖아. 근데 가만히 이러고 있으면 아 우한이 있나 저거에 센치하나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 항상 미소를 띄어. 손해나는 거 아니야. 돈 넣는 거 아니다. 너 있다니까 너한테 복이. 그거를 살려내라고. 내가 까먹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다른 거 모르겠어. 정어리야. 산에 지상 올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궁금하신 거. 근데 자꾸 돈을 버는데도 돈이 없고 좀 3대인가. 아니 그러니까 돈복은 있거든요 분명.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너가 돈을 깔고 있다고. 그러니까 닦아 놓으라고. 그러니까 빌으라고. 돈복은 있다니까. 근데 자꾸 새해. 자꾸 남는 게 없는 것 같아. 근데 여기서 돈을 조금만 더 벌면 너가 또 난리를 친다고. 절대적으로 남의 거 관심이 없는 사람이 어쩌다가 돈이 이 사람 저 사람 몇 끼게 되더라도 나가게 되고 내가 저지르게 된다고. 언니야. 항상. 근데 돈이 안 들어오질 않는다니까. 돈이 들어와. 난 남아야 될 거 아니야. 너가 돈은 깔고 있다니까. 내 수중에 이만큼 깔고 있는 걸. 이렇게 없어 그렇지. 이 나이 먹더러 돈을 못 벌었다는 소리는 안 나와. 근데 있었어. 그게 아니더라도. 근데 내년부터 돈복이 타고 든다니까. 그게 나가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거기에서 사람까지 있다 하면 남자한테 뜯길 사람이 아닌데 남자한테 뜯기고. 내가 가여운 것 같았다. 나 바쁘니까 이래저래 해줘서 미안했는데 뭔가 연관성을 갖고 내 아이들 봐줬다고 그래갖고 내가 벌어서. 남자들에게서 살려야 되는 입장이잖아. 그치? 근데 여자이고 싶잖아. 그래 참을 건 인간이 참으라고.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잖아. 돈복 없어요. 계속 소리 날 것 같으면 그렇게 행동하면 되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건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어렵게 벌었잖니. 또 서럽게 벌었잖니. 놀지간 뭐 할 시간 다 나름대로는 한다고 했는데 좀 적극적으로 조금 더 생기 있게. 돈을 덤비고 들어가면 조금 더 열심히. 그렇게 움직이셨으면 좋겠어. 저 좀 건강 있잖아요.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은 거 혹시 있나 해가지고. 신장. 네? 신장. 신장? 진장. 그리고 갑상선. 이 정도. 뭐 여성기질 아니겠죠. 거기에 우리가 붓는 거라 그러지. 우리가 붓는다. 그런 걸 표현했을 때 뭐 이런 건 이제 내가 좀 스스로 할 건 아니고 이렇게 뭐 어떻게 스스로가 뭐 어떤 식이요법을 해서라도 그렇게 조금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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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어내 줘야 돼. 알겠죠. 그리고 술 먹고 미치지 마라. 네. 응? 화끈한 면도 있구나. 어? 또 이제 뭐 돈 쓸 줄도 알아. 돈 벌 줄도 알고 돈 쓸 줄도 알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신이 와서 신받으라는 소리가 아니야. 네. 어? 너가 뭐 조성균 쫓아다니면서 그것도 아니야. 아까 할머니 물어보면 너네 빌던 공줄이 있기 때문에. 그 공줄의 덕을 이어놔야 되는데 그게 빌어가고 좀 산의 치성이라도 올려서 그분들의 원력. 그분들이 조성이 도와준다. 이런 게 있어. 그러니 돈 벌을 때 벌어. 네. 너 돈 벌어서 또 내년부터 올라가는데 뭔가 이렇게 된다. 그럼 남자가 또 너가 스스로가 안 좋아한다. 그럼 남자도 꺼내서 또 뜯긴다. 한 번 해봤으면 됐잖아. 두 번은 하지 말자. 네. 알겠죠. 네. 안 외로워. 돈 벌어놓고 내가 그렇게 움직이면 돼. 그럼 넌 돈이 있으니 남자가 붙어. 남자한테 너가 빌어먹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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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지하고 살아가고 싶지만. 성격사 또 그게 안 맞아. 내일도 하고 살아가야 되니까 어느 정도 너가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어디서라도 빌을 할 때 빌어. 네. 산신령님. 응. 산치성. 본인 혼자 산신령님 찾아가면 신 받아야 되니까. 아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렇게 필요한 너의 금전 복을 분명히 조금 더 올려놔. 응. 너 문 열린다. 네. 무당이 아이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막아가자. 내 문이 열린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무조건 풀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 문을 애써서 열기도 힘든데 닫지 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fucking. 그 문을 애써.